아 진짜 너 엄마가 얼마나 쫄았는지 알아? 아유 필구야 너 왜 여기서 여기 총리고 있어? 비밀번호 왜 바꿨어? 그거 너무 좀... 이 아저씨가 왜 비밀번호 알아? 아 야야 필구야 그거는... 엄마 이 아저씨랑 결혼할 거야? 뭐? 엄마 아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엄마 아들 아저씨 이렇게 사는 게 더 이상해 더 짜증나고 더 머리 아프고 더 쪽팔려 놀라... 너... 너 누가 막... 너 그런 말 누가 쓰래? 아니 동말씨... 어린한테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너... 너 그러면 엄마 막 속상해 엄마가 속상해 봤자지 나는 엄마 델로 다 안 오고 비밀번호도 바꿨을 때 아이씨 지구가 뭘 먹은 것 같았어 아하하 아하하